가영의 프리마돈나 정수경입니다 언니 오빠들 반갑습니다 경상도 청년입니다 내 어머니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덕수룩한 얼굴에 너만 쓰여만 나이보다 7,8세 위로 보지만 우수한 사투리에 매력이 있어 단 한 번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경상도 청년입니다 예! 내 가슴에 감춘 사람 다칠 사람은 경상도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경상도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다 이기지마 사랑의 약한 것에 재미가 있어 단 한 번 덕장 구경말 하였습니다 다칠 사람은 다칠 사람은 다칠 사람은 다칠 사람은 예 역시 자랑의 앵컬을 많이 넣어내 그죠